굴벽에 그릇 사주시면 따뜻따뜻해 여기 고온에 넣어놔서 아직 따뜻한 닭꼬치를 먹겠어요 한 개만 덜 익었는데 약간 식었어 근데 덜 익었어 먹는데 맛있다 기대를 안했어 닭꼬치 파는 거 다 맛있어 너무 기대를 안했거든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좀 적다 얼음 파일을 미리 또 넣어 제발 칠성인가? 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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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을 넣고 먹으면 너무 찰거라 아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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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햄버거를 먹고 싶었는데 눈치고.. 전자리 통해 시간 없고.. 점심에 먹기.. 아침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먹으러 가요 하얀색 샌드웨이크.. 샌드웨이크.. 파이팅 하얀색 샌드웨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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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고아는 과자.. 장신 맛있게.. 음.. 역시 아침을 먹어야지.. 과자 먹어야지.. 샌드웨이크.. 샌드웨이크.. 햄버거.. 햄버거라는 게 맛있다는데.. 제일 그린 귀엽죠? 재료들인데..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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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안했는데.. 기대 안하면 진짜 맛있어.. 찐 맛있어.. 그냥 같이 먹으면.. 맛있어.. 기대 안했는데.. 점심시간이 20분이라 좋네 점심시간이 숟가락도 챙겼는데 떡볶이 맛있겠다 어묵 주먹밥 양도 많아 맛있겠다 대국이다 맛있겠죠 떡볶이 오뎅 주먹밥 에이토스 살도 깐거 아침에 일하는 얼음 다이어트 아름 다이어트 아름 다이어트 아름 다이어트 아름 남은거 시골에 빠져 그럼 안 되는데 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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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거 College 화장 이거 multi 숙 mala rices 구미 거의 1시간 가까이 녹음했는데 부용심을 돼서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건 똑같은데 오늘도 부용심을 돼서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도 너무 열심히 해서 열정을 부사지려가지고 내일도 아마 열정을 부사지지 않을까 어쨌든 너무 피곤하네요 요일할 때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아지게 양념 부진 젓가락 괜찮아 내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왔더니 밥이 없어서 오늘 저녁은 어제 먹다 남은 오늘 먹다 남은 떡볶이 튀김 주먹밥 2개 쪼꼬치 피카츄 돈가스 하나입니다 오늘 무리했는지 피곤한 건 좋지 지금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3,000원어치만 샀어요 돈이 없어서 손 장식 갖고 싶다 했었잖아요 검정이 없더라고 그래서 보라색 빨간색 흰색 이것도 꾸며주고 리뷰 좀 할게요 어우 피곤해 근데 지금 되게 지저분해진 거 같은데 제가 지금 피곤해서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찢어질까봐 제대로 피지를 못했.. 아니 젓가락 뭐야 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덕지덕지 좀 이상해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든 뭐 어쨌든 간에 좀 괜찮아지면 정리 좀 하려고요 너무 덕지덕지다 아 너무 피곤해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해요 어지럽고 안녕 어제 영상 올리는 거 깜빡했어요 지금 퇴근해서 잠들었는데 한 5번은 잤거든요 끄떡 없이 잠을 너무 많이 잤어 그래서 바나나마드 이유가 2 플러스 1이길래 2개 사서 3개 먹고 먹을 거고 아직 안 먹었으니까 그리고 연쇄육빵 다 팔려 송자아웃이더라고 처음 봤어요 맨날 있던데 우리 집 근처에 있던데 이게 소문이 났나봐요 또 소문이 느리다가 소문이 안 나있어서 소문이 나중에 났나봐 다 팔렸더라고 그래서 연쇄육을 넣고 이거 하나 남은 거 그날이 한번 먹어봤던 적 있거든 먹어본 결과 내 기억으로는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걸 봐서 연쇄육빵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많이 썼나봐요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봐서는 분명 먹었는데 버스 몇 번 남았나 버스 몇 번 남았나 4분? 4분? 애매한 시간 남았네 피곤해서 트림도 옮겨야되는데 옮기신도 못하고 어제 너무 우울증도 심해가지고 힘들어하네 아 세계발도 할인전 오랜만에 노래가 안 나오는구나 되게 좋은데요 맨날 노래 나오다가 귀엽긴 하다 너 나오나 구경 근데 별로 안 귀여운 것도 많아 플랫포즈는 이미 있고 헬롱키티 필요도 작을 것 같고 초코 이거 옛날 애기 때 되게 많이 먹었는데 맛있겠다 뒤에는 위생천 가난 좋을 때 먹는 건가 모르겠네 어쨌든 노래가 안 나오는 게 좀 좋네요 저는 이거 한번 살까 말까 했는데 존남미 같아서 안 샀어요 귀엽긴 한데 나 목 아파 나 목 아파 이런 거 나중에 뭐 꾸밀댔으면 좋겠다 그쵸? 되게 예뻐요 꽃 풀 때까지 갈 거 같아 아 나와요